딱딱 네 안녕하세요 김재욱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드려요. 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저희도 되게 재미있게 찍었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팝콘 드시면서 보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많이 웃다가 그렇게 나가실 겁니다. 네. 재미있게 보시고 이번 첫 주가 아주 중요하니까 많은 분들 꼬셔서 극장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정생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웃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꼭 영화 다 보시고 SNS에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즐겁게 관람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화는 드디어 어제 개봉해서 저희가 영화 촬영할 때 작년 여름에 진짜 더울 때 촬영했는데 배우들과 감독님과 정말 너무나 분위기 좋게 장르에 맞게 롤보코답게 정말 재밌게 잘 찍었어요 아마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 날리는 데는 충분히 유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 지금 예매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저는 우리 영화 두 번 할 때도 너무 자부심 있고 나름 재밌는 영화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입소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고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은 좋은 영화니까요 여러분들 행복한 두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용 선물을 드리고 갈 건데요 저희가 객석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드리고 가겠습니다 sanct 찌랑 우와 什么 보다 여기 알pole Oh 눈 음 감사합니다 이거 그게 와 너무 完 너무 공gia 거 너무 어... 음...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